저는 소아외과 의사입니다 꿈이 축구선수랬지? 하지만 내 아이에겐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선생님 찬이가 또 변해가겠다고 저 지금 수술 들어가야 돼서 안 돼요 여보세요? 어머니 어떡하죠? 찬이가 사라졌어요 네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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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다 제 아이는 발달장애입니다 찬아 엄마 너 왜 이렇게 엄마 속상하게 하니요? 엄마 생일 엄마가 좋아하는 나비 찬이가 만든 거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의 꿈이 파티제라는 걸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룰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 신탁은 찬이에게 평생의 생활비와 꿈을 펼칠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부신탁으로 찬이와 같은 아이들도 응원할 수 있습니다 찬이가 날아오를 수 있게 잘 부탁해요 당신의 부탁 당신의 부탁 신탁이 되다 패밀리 헤리티지 서비스 신형증권 신탁이 되다 신탁이 되다 신탁이 되다 감사합니다.